어제 오후 5시 30분쯤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 950여 세대가 1시간 10분 동안 냉방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. 또 정전으로 인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춰 주민 4명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. 한전은 아파트 차단기 부품에서 이상이 발생해 정전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